1, 2, 3 레디 X팀 안녕하세요 X팀입니다 안녕하세요 X팀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보인 이유가 뭐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바로바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하는거 와우 네 오늘 저희 뮤직비디오 리액션의 진행자를 맡은 MC 치유입니다 MC 치유 저희 멤버들이 혹시 브라질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한 번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브라질 노래 들어보셨어요? 원래 브라질이 라틴 리듬이나 강렬한 음악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 평소에 즐거웠던 거나 접근성이 좀 쉬운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댄스 스포츠 할 때 샴푸 춤도 너무 많이 해봤어요 샴푸! 그래서 아침 음악도 너무 좋아요 아직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긴말필 없이 뭐요? 아티스트분들의 시작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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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뮤비는 카리나 베베베라는 뮤직비디오에요 카리나 베베베라는 뮤직비디오에요 같이 봅시다 일단 시작부터 멋있어요 약간 카우보이? 먼저 쓰고싶은거에요 표정이 너무 멋있어 우리나라 전생경기보기도 하고 은성이 너무 섹시하신대 진짜 와! 와! 직접 하고 있어! 나 말 타는 거 좋아해 저 잘 타져 아 진짜? 와! 와! 멋있다 이런 거 와! 그런 춤 너무 좋아요 와! 그 뒤 선명! 나 저 레이저 저런 거 좋아 멋있어 오! 저런 리듬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 들썩이게 돼 이게 바로 브라질인 거야 멋있다 오! 제제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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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렬의 브라들 오우! 오 마이 갓 오우! 와우! 오! 나도 호주 오! 오! 와! 모자 너무 좋아 와! 저 차 위에 손에 붙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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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확실히 파워풀아 오! 내가 열정 좋아하더라 패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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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색 더 올렸어 아래가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진짜 멋있어 섹시 라이트 대박이야 그니까 아나 너무 예뻐요 진짜 약간 장르가 멋있네요 진짜 멋있어요 아니, 장르가 어떻게 됐는데 일단 너무 좋아요 바로 두 번째 곡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발라디 암호르라는 암호소라? 좋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 해보고 싶어 발라디 암호르 렛츠고 오오오 일단 약간 리치야 지금 봐있어 리치야 렛츠고 조용히 해볼까 오 귀여워 오 약간 슈퍼카우퍼카우 나이프 라이프 우리 엄마 오 일단 핫겔 나올거야 지금 핫겔 아까랑 완전 상반된 느낌이야 오 그러네 정정이 나 초록색 보조 비슷한거 있어 오 맞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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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약간 오 약간 침대에서 힙한 느낌이 나오니까 약간 지우치앤니 느낌이 나오잖아 근데 빛자는 되게 들썩이는거 비슷하다 오 오 오 하태 오 머리가 엄청 잘 어울려 이거도 약간 너무 예쁜 느낌이야 와우 아 위나도 너무 예쁜데요 그거보다 더 예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상향 타이다 개인 상향 타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멋있어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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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와 호리치 호리치 너무 멋있어 태양호 태양호 리플레이 진짜 많이 할 수 있겠다 편하게 느끼시는 노래 되게 예쁘다 귀여워 섹시 큐티 느낌이야 아아 귀여워 딱 그 자도 듣기 좋은 거 아닌 줄 알았어요 출근길에 들으면 신나게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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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나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안기타 진짜요? 오상 노비냐 우와 벌써 찢었다 멋있다 우와 이게 브라질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브라질 와 이거 딱 연습실에서 출잖아 바로 댄스배틀 반응 맞아 바로 닫힐다 일어나 일어나 와 진짜 멋있어 와 딱 그런 페스티벌 느낌이야 소리 더 크게 더 멋있어 와 이거지 와 완전 또 페스티벌이었다 우와 저거κ 우와 근데 기억 못 봤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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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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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우 와 진짜 제 스타일이야 저런 레이브 팁 어때요? 저도요 야 그쪽에서 하얀게 해줘야지 또 됐어 언니 잘 해봐 오 마이갓 와우 오 멋있다 그거 시클러 아예 그런거 같아 아 진짜 오 마이갓 와우 와 아이라이너는 대박이다 그니까 형광색이야 저런 펜이에요 이런거 잘하잖아 드릴라 와우 다들 힙이 장난이야 아니신데 에이 오 와우 와우 왕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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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뮤비는 안에는 이런거 아아 네온사인 완전 종결적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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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뮤비 3개 다 너무 멋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약간 좀 되게 색다른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뮤비가 뭐예요? 다 진짜 멋있었어요 마지막 곡 완전 가입했어 완전 화요 넣어둬, 넣어둬, 안돼, 안돼 너는 아니고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저는 아, 죄송해요 첫 번째 영상 때, 그 모자 아, 다 보여요 나중에 저는 그런 차이를 할 거예요 일해주세요 아니, 또 베스트가 어떤 거예요? 저는 마지막 곡 노상노비냐 그렇다면 저는 저도 원래는 마지막 곡이 제일 제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음악은 뭐니뭐니 해도 리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노래도 너무 카우보이의 그런 컨셉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세 번째 노래도 화려하게 잡았지만 두 번째 뮤비에서 되게 뮤지션의 그런 느낌 그런 와이브를 느낄 수 있는 뮤비가 있어서 발라디아무를 크게 세 개가 모두 다 좋지 않았나 브라질 아티스트 분들한테 박수를 아,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다 좋았습니다 브라질 노래 짱인 것 같아요 박수! 너무 너무 잘 들었고 어떠셨어요? 저도 평소에 브라질 노래 딱히 모르고 사바 이런 걸 알았는데 이렇게 변화하게 되니까 굉장히 뭔가 신나고 서정적인 멜로디여도 되게 신나고 맞아 맞아 이름덮답질라 완전 완전 제 스타일 제가 약간 좀 재석재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트럭킹 제가 앞으로 이 노래를 들고 연습실에서 맨날 멤버들에게 트럭킹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저희 브라질 노래를 한번 커버를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맞아 슬리트 노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신날 것 같아 맞아 너 봐 썸바 어? 기대해 주세요 그래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팬분들 브라질 팬분들한테 하고싶은 말 같이 한번씩 해볼까요? 으흠 으흠 이것 좀 해볼게 어 다 쳐다봐 네 저희 4월 17일에 드디어 저희 첫 정규 정규? 정규? 첫 정식 데뷔 첫 정식 데뷔곡 키픈 덕파이어 나왔는데 저희 엑심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부탁했습니다 아 저는 이거 영어로 할까요? 네 브라질 팬분들 좋아 좋아요 네 저희가 제가 오늘의 음악을 많이 듣고 오늘의 음악을 많이 듣고 오늘의 음악을 많이 듣고 오늘의 음악을 많이 듣고 저는 브라질의 음악을 많이 듣고 왜냐하면 그 하이프가 좋아 그래서 네 네 네 저도 브라질 팬분들이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코멘트들 많이 많이 보고 있는데 빨리 브라질 팬분들 만나서 같이 저희 노래 들려주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만날 수 있는 날을 꼭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도 기다리고 계세요 보고싶어요 네 저는 제가 그 전부터 브라질 팬들의 패션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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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꼭 나중에 브라질에 가서 콘서트를 꼭 하고 싶어요 예스 열정적으로 이것도 진짜 열정적으로 파이어 저의 브라질을 너무너무 띄암오 띄암오 여러분 진짜 기대해주세요 맞아 저도 영어로 할까요? 네 저는 브라질 뮤직비디오에서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오늘의 뮤직비디오를 즐기고 싶었어요 오늘의 뮤직비디오를 즐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뮤직비디오를 즐기고 싶었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안녕 저희 다같이 브라질 대영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브라질 대영어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건데 인사드리기 전에 하유의 스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엑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우리 꼭 만나는거야 바이바이 브라질 바이 바이바이 바이브라질 안녕